근데 제가 요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공식 연비 또는 전비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물어볼 거예요 이 차 문제가 있다 김 기자님 너 문제야 그대로 놓고라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그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저희 그로벌 모터즈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푯말이 보이시죠? 저희가 맨날 정해진 장소에만 찍다가 오랜만에 외출을 한 느낌이에요 오늘 가져온 차가 바로 현대차 아이온닉6입니다 사전기약 하루 만에 3.7만대를 돌파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오늘 이 차량이 어떤지를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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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 바로 옆에 아이온닉6가 있는데 피디님 어떠세요? 첫인상이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외관을 보면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누에고치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거는 저희가 클립을 따로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바뀐 게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왔어요 실내는 전반적으로 아이온닉5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다른 거 몇 개만 좀 집어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 도어 패널이 굉장히 다릅니다 도어 패널이 뭐가 없어요 여기 창문 개폐 버튼도 없고 굉장히 슬림하게 잘 빠진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여기 보면 물 하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종이 정도 들어갈 거 같고 이 안쪽에서 보면 두 번째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안에서 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이 위에 있습니다 계기판 왼쪽에 있어요 예전에 아이온닉5 같은 경우는 보통 이쪽에 있었거든요 손잡이 이쪽에 있어서 좀 애매하다 시선 처리가 좀 애매하다는 게 있었는데 여기로 좀 올라오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모니터 구성이나 버튼 구성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거는 이쪽에 창문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으로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원터치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의 차들은 보통 도어 패널 쪽에 다 이게 창문 개폐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뒷좌석이 왔습니다 뒷좌석을 앉자마자 와 역시 무릎 공간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확실히 밖에서 봤다시피 이게 쭉 떨어지잖아 패스트 백처럼 그래서 좁네요 확실히 좀 좁고 그 외에 뭐 시트나 이런 편의 장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USB 단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통풍 열선 시트도 함께 있고 그리고 닫아보면은 여기 수납 공간도 좀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게 자 전반적으로 2열도 무난하게 잘 만들었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차가 주는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냥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지를 한번 직접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의 재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롱레인지라 스탠다드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롱레인지는 배터리가 77kWh급이 들어가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53kWh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시승한 차는 그 두 가지 중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가격은 6,135만원부터고요 그리고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최장 이 롱레인지 2륜에 그리고 18인치 휠이 들어간 경우는 524km를 주행 가능합니다 거의 최장거리거든요 그리고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에 그리고 4륜 그리고 휠이 20인치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주행 가능 거리는 420km를 갑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도 좀 달라요 후륜에 싱글 모터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228마력에 35.7kgf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4륜구동 74kWh급 모터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걸 넣으면 325마력에 61.7kgf 성능을 발휘합니다 4륜구동 모드를 넣으면 0백은 5.1초라고 합니다 초반 주행을 했을 때는 다른 전기차와 같이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고급 세단 또는 진짜 좋은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어색한 게 여태껏 저희가 많은 전기차를 소개해드렸고 또 타봤잖아요 근데 보통의 전기차는 이런 CUV 또는 SUV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단인 경우는 BMW i4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오닉6를 타니까 좀 느낌이 좀 어색하면서도 좀 색다릅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조금만 주행을 하면은 좀 푹 안겨있다? 좀 더 안정적이다?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위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오닉5에서는 이 도어펜홀에 붙어있어서 좀 더 내려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일지성상에 위치하면서 확실히 좀 보기가 편해졌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이 발끝에 힘이 오롯이 좀 전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차의 힘이 330만력이 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힘이 이게 좀 밟잖아요 확실히 그 힘만큼 차가 앞으로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뭐 이런 시내 구간 그리고 60 또는 80으로 달리실 때는 이 성능 가지고 아 이거 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 모드를 한번 스포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포트로 바꾸니까 오! 빨간색으로 바뀌죠 오! 소리 들으시나요 소리가? 아까 에코로 주행했을 때보다 좀 더 묵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웅장해졌습니다 그리고 밟았을 때에 그 느낌 또한 확 치고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지금 느껴집니다 확실히 전기차는 약간 이런 맛인 것 같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힘 그래서 도로 위에서 아 내가 제일 빨라 내가 제일 가속 성능이 제일 좋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는 요게 전기차의 매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세단형이다 보니까 이 SUV형 전기차보다 확실히 무게정심이 더 낮아졌습니다 무게 배분도 그렇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달릴 때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 100km, 120km 이 정도로 달릴 때 속도 체감이 좀 더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좀 더 안정적으로 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좀 푹실푹실한 편인 것 같아요 좀 만족스럽고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보다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세단형으로 나왔고 에어로다이내믹한 이런 성격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오면을 갔을 때나 그리고 이런 과습방 지턱을 넘었을 때 이런 충격이 좀 하드하게 운전자에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너를 좀 돌아 나갈 때도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유격도 크지 않고 잘 돌아 나갑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좀 해보니까 와 이 차 정말 잘 만들었다 깔 게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에 탑재된 이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을 좀 테스트 해 볼게요 지금 영상에도 지금 조금씩 들리실 텐데 이거를 좀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메뉴로 들어가시면 설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운드가 있죠 밑에 보시면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을 좀 설정해 놓았는데 이걸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커졌죠 사운드 자체가 조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하게 하면은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한번 좀 꺼볼게요 안 들으시죠 소리가 그냥 조용한 진짜 조용한 확실히 여기서 좀 취향이 가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우주 사운드가 들으시는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을 강하게 드시면 되고 이게 좀 거스린다 그러신 분들은 아예 꺼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거가 이 박스가 이 공간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보통 밑으로 내려가는데 역시 혁신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전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의 전비는 가장 멀리 가는 게 1kWC당 거의 6.2km로 갑니다 근데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4.8km로 가거든요 1kWC당 근데 제가 지금 거리는 많지 않아요 근데 1시간 40분 정도 좀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비가 이 전비가 1kWC당 4.2km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할 때마다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거 제가 현대차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.2km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이게 52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105만원까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옵션 이런 것들을 좀 놓으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지만은 보조금을 100% 받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 또는 어떤 트림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4천만원대에 이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차가 저렴하게 내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이온이 6를 좀 타봤습니다 짧은 약 2시간 정도 좀 탔지만 전반적으로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계약을 많이 했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성능도 좋았고 승차감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불호가 갈렸던 디자인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니까 좀 눈에 익어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허 rockets 예술